안녕하세요. 아주쌤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6학년 2학기 수학 6단원의 6차시 여러가지 모양을 만들어 볼까요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교과서는 120쪽, 121쪽입니다. 그럼 바로 보시죠. 1번 다음 건축물이 어떤 입체도형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살펴봅시다. 라고 했네요. 자 보게 되면은 뒤쪽에 행성들이 이렇게 있고요.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는 지금 원기둥을 큰 것부터 하나, 둘, 셋, 네 개를 쌓아가지고 아 지금 여기 보면은 책이 있죠. 책을 끼워놓은 거 보니까 기울어져 있는 모습을 표현한 것 같네요. 그쵸. 피사의 사탑을 표현한 것 같습니다. 피사의 사탑에 기울어진 모양을 이걸 보고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. 그 외에도 지금 여기는 공 모양하고 기둥 모양으로 만든 거고 여기는 원뿔 모양의 건축물이 있네요. 자 그래서 이런 원뿔 원기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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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다음에 구 지금 이 안은 있을 필요가 없죠. 이 안은 있을 필요가 없는데 있는 것 같아요. 자 또 살펴보겠습니다. 자 세 개의 건축물이 나오고 있네요. 자 델프트 공대 도서관 특이하게 생겼네요. 자 이렇게 원뿔 모양인데 옆에서 바라봤을 때는 삼각형 모양이죠. 자 그런데 윗부분은 구조물 철골 구조물만 되어 있고 밑에 부분은 딱 막혀 있습니다. 자 이렇게 원뿔 모양으로 되어 있네요. 그 다음 피사의 사탑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지금 원기둥에 해당이 되겠죠. 그리고 여기도 원기둥이 위에 올라가 있고 그래서 피사의 사탑은 원기둥 형태라고 볼 수 있겠고요. 그 다음 브리셀의 아토미움 아토미움 보니까 여기 구 모양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. 일곱 개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사이를 원기둥으로 연결된 형태죠. 구와 원기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. 자 물건이나 모형을 사용하여 위에 건축물을 만들어 보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뭐 저런 걸 만들 만한 모형이나 물건이 있을까요? 이런 재료가 없으면 이거 만들기가 쉽지 않겠죠. 얘는 지금 스티로폼 공에다가 꼬치 꼬치를 꽂아가지고 만들면 만들 수 있을 것 같고요. 얘는 이 같은 경우에는 도화지 같은 걸 말아가지고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자 다음 121쪽 보겠습니다. 모둠 친구들과 함께 만들고 싶은 건축물을 구상하고 만들어봅시다 라고 했습니다. 원기둥 원뿔 구 중에서 한 개 이상을 사용하여 만들고 싶은 건축물을 구상해 보라고 했습니다. 그럼 로켓의 형태를 닮은 건축물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? 자 그러면은 맨 위에다가 원뿔 형태를 만들어 주고요. 그 다음에 원기둥 그 다음에 조금 더 넓은 원기둥을 만들어 줄게요.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 주변을 구로 둘러주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이런 식으로. 그러면은 로켓 형태의 건축물이 만들어지겠죠. 그 다음 예를 들어서 남산타워 같은 경우에는 길다랗게 위에다가 원풀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그 아래 원기둥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 아래쪽에 다시 또 얇게 해가지고 원기둥으로 이런 식으로 만들 수도 있겠죠. 그 외에도 원기둥. 원기둥 조그맣게 하고 여기에다가 공을 끼워 놓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원기둥 또 끼워 놓고 그 다음 여기를 큰 걸로 공을 끼워 놓고 그 다음에 여기에 다리를 원기둥으로 하고 뭐 이런 식으로도 만들 수 있겠죠. 다양하게 만들어 볼 수 있을 겁니다. 그런데 뭐 재료가 충분히 있으면은 얼마든지 자유롭게 만들어 볼 수 있을 텐데 재료가 없으니까는 만들기는 쉽지 않겠죠. 그런데 구상은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가지고 구상해 보길 바라겠습니다. 선생님은 그림을 잘못 그려가지고 엉망으로 그렸는데 여러분들은 잘 그려볼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. 자 건축물을 만들고 소개해 보라고 했는데 엉망이라서 소개를 안 하겠습니다.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. 앞에서 설명했으니까 자 그럼 여기에서 들어간 재료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여기에는 뿔. 원뿔이 하나 들어갔죠. 얘가 하나 들어갔고요. 그 다음에 원기둥이 하나, 두 개 들어갔습니다. 원기둥 두 개. 그 다음 구가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뒤에도 다섯 개 있다라고 해서 열 개 이렇게 하나, 둘, 열 개 썼다라고 하면 되겠고요. 얘는 뿔 하나, 기둥 하나, 기둥 둘, 기둥 둘 개. 그런데 구가 안 들어갔죠. 구가 안 들어갔으니까 밑에다가 구를 하나 만들어줄까요? 여기 구 한 개 이런 식으로 만들면 되겠고요. 그 다음 여기는 뿔이 안 들어갔네요. 위에다가 뿔 하나만 달아주면은 뿔 하나, 기둥이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뒤에 하나 있다고 하고 일곱 개, 기둥이 일곱 개, 그 다음 구가 하나, 둘, 두 개, 구가 두 개. 이런 식으로 사용되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. 모둠별로 만든 건축물을 살펴보고 어떤 입체도형으로 만들었는지 써보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학교에 등교해가지고 실제로 한다면은 모둠 쓰고 그 다음에 입체도형을 어떻게 썼는지 만들었는지 해서 써보면 되겠습니다. 알겠죠? 자 오늘 내용은 따로 여러분들이 공부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체험해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.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도전수학, 원기둥의 높이 구하기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오늘은 여기까지. 여러분 안녕!